마스킹 잘한다 이러다 마스킹 전담 대요 마스킹로 해놨을까? 살려주세요 그거 얼마나 위험한 말인데 그게 마스킹이 지금 즐겁죠 아니 하나도 안 즐거워요 그니까 그게 정상이지 며칠 전엔 즐거웠는데 지금은 안 즐거워요 그니까 살려주세요 이제 정상이 된 거니까 정상화 마스킹 이러면 바로 욕이 튀어나는다니까 이게 현실이니까 아 근데 발바토스 그거 하고 싶은데 텍스 가능해요 가능한데 사진이 안 찍히니까 짜증나서 사진이 안 찍힌다는 거는 뭐지? 털 입자가 사진에 거의 찍히진 않아요 아 저는 그 오버코팅이 그 보니까 IPP를 자주 쓰시는 분 계시거든요 나도 IPP 써요 네 그니까 그 분 쓰시는 거 영상 보는데 오버코팅할 때 그 레드골드 위에다가 클리어 레드를 덧대가지고 오버코팅을 하죠 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영상이라서 그래요 실물은 달라 보일 수도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 궁금하면 데리고 와 누구인지 궁금하네 아 건풀어버님이라고 그래요? 네 얼굴 한번 보고 싶네요 누구실까 그 건풀어버님이 에반 안 드실 때 뭐지? 사키엘? 였나? 제작하실 때 보니까 개를 아프나이프 역할 치워넣고 개 코어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하실 때 레드골드로 하시고 그 다음에 오버코팅을 하시고 근데 딱 그 정도 느낌만 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경지까지 가려면 최소 5년 이상 뿌려야 돼요 죽고 싶다고 하루 12시간 이상씩 뿌려가지고 하루도 안 쉬고 대박이더라고요 나도 함부로 안 하는데 27년을 한 나도 함부로 그런 짓거리 안 하는데 알았어요 그냥 오직 메탈릭 블루라는 메탈릭 네도 쓸게요 한번 해봐요 나만 피골 수 없어 다 당해봐야 돼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달리 말로 설명해줄 방법이 없다니까 그게 진짜 경험을 해봐야 하니까 음 음 음